먹으면서 해? 이런 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숙제 잘하라고 주는 거지 왜 그래? 그쵸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아무래도 이 숙제는 너무 어렵다 안돼 잔말 말고 얼른 해 그래도 이거는 좀 어려운데 뭐하니? 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하냐니까 아저씨가 알아 뭐하시게요 넌 좀 나가 있어라 예? 나가 있으라고 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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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좋다고 하던데 안 먹었나? 어휴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맛은 못 봤다 나올 때 빵하고 우유는 챙겨 나왔어야 됐는데 하 치사한 자식 안 뺏어 먹는다 뭐하니? 뭐하니? 됐다 뭐하니? 고맙데이 고맙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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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아저씨 그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전 할 얘기 없어요. 금호가 무슨 일인가? 아버지. 별일 아닙니다. 왜 또 그래? 네. 금호가 뭘 또 잘못했나? 아닙니다. 제가 좀 심했으니 금호기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알았네. 들어가 쉬게.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싫어? 아저씨 무엇이 그렇게 싫은지 그럼 말해봐. 사사건건 저를 너무 간섭하세요. 뭐하지 마라. 뭐는 잘못됐다. 아저씨만 보면 너무 좋아요. 기다려 León이